8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방송을 음소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깜짝이야. 이 시간부터. 2, 2, 1, 2, 1. 비방송 소리 부작un. 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입니다. 아 맞다. 여긴 없지. 반대편에만 있지. 여기. 자, 솔저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게, 솔저는 직선거리로 뛰면 살인마보다 빨리 뛰면.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세요. 하지만 근소하게 빠른 거기 때문에. 오, 척콩 척콩 소리 난다. 숨어 숨어 숨어. 척콩 척콩 소리 나. 오, 다리도 구부리고 있어. 누구 치명상이야, 저거. 적의 위치가 드러난다. 어, 이제 우리를 다 볼 수 있어. 적들이. 어, 깜짝이야. 어휴, 꽤 잘 내주는데. 내 좌클비가 없는 건 원래 이래요. 공격이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안 죽죠? 그러게. 술래군들이 잘 못하시네. 어, 저번하고 너무 다른데? 아버님, 천사했습니다. 38초. 어, 인사 한 번. 어, 마시네. 어, 잘하셨는데. 아군이 천사했습니다. 정크래님보다 더 정크래닛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뇨. 장어 보시죠. 어, 어. 어. 장어 보시죠. 아, 아. 야, 엥. ㅇㅇ 이거를 잡으려면 한 명은 죽어야 돼. 아니면.. 시간을 기다리던지 엄청 근데 이거 루슈하고 솔저하고 같이 다니면 솔저 엄청 빠른데? 그쵸 오.. 근데 루슈가 잡혀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 그쵸 루슈가 좀 느리니까 솔저와 달리기보다 같이 다니면 효율이 거의 밴대? sentido? 으으으... 아후u.. 오.. 질질받았다 섹시 찌개 섹시 찌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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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 님 살았어 루시우는 생존자가 남았다고만 이게 솔저를 잡으려면 두 명이서 협업을 하면 돼요 이건 눈쟁이 님인가? 아니네 뭐야? 눈쟁이 살았는데? 걸릴 게 있어, 저 못 잡으시구만 둘 다 라인 알았으시네 완전 긴장 반가워 안녕 안녕 히힏 히히 아아 십초 남았습니다 신기 점점 아쉽구만 쉽네 쉽네 나도 손잡아야 돼 편향꾼이 은밀하게 다음판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꽤 수준급의 손잡고 살았어요 음악의 치유사 음악의 치유사 오이 오이고 오이고 왔다 아무도 날번맛을 맞아요 아고리 참사했습니다 후후 오우 적의 위치가 드러난다. 나 잡고 남은 것 같아. 과연? 기분이 쎄진다! 호우. 이거 스피를 잘 못 타시는 것 같아. 다음, 다음 판에 늘 직업 플레를 한 번 더 주죠. 이걸 어떻게 잡죠? 화염 강사로 맞춰야 돼, 이거는. 아, 근데 딴 분들이 안 죽어서 뭐 이렇게 해도 잡으러 올 그게 없어, 이미. 너무 평화롭다. 아, 너무 평화로운데, 이거? 우리 팀 좀 봐. 무심합니까, 정크래슘에게 하나만 합시다. 아니, 윤대장님 우리가 한 번 보여줍시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하... 순례를. 아, 보여드려야겠는데, 순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순례는. 순례는. 응? 눈쟁이님이 교과하신다는 라인 내야겠다. 여러분, 이제부터 순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순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뭐야? 아, 이거 기본 공격을 아... 기본 공격을 아예 막으셨구나. 끌당하고 F 죽이시면 돼요. 근접 공격하면 죽나요? 끌고, 순례가? 끌당하고 근접하면 바로 죽을걸요? 네. 아, 그렇네요. 아, 나. 이게 안 맞네. 여기 위에는 어... 저기 위에는... 아, 이거 못 잡았다. 일단은 한부 잡으시고 두 분 남았네요. 어디갔어? 어? 한 분. 일로가세요. 난 일로갈게. 아이고, 잘 피하시네. 나 오른쪽. 저 왼쪽. 오, 나이스야. 정버그들. 정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대 0. 정버그들. 이런 거죠. 후원, 후원 이거 주죠. 이 분. 이 분. 아마 끝나고 방폭했다가 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더 잘생긴 다녀. 천주, 시작. 잠깐! 사프를 하면서... 저에게 사프를 하면서... 저에게 사프를 하면서... 너디를 넘어갔어요. 어디 가세요? 저거? 저거? 저거. 네, 저게. 저거. 여기 위에 두명 왔다갔다 하네요 그렇게 세분 두분 둘 다 저기 계시네 솔더 루시우네요 일단은 솔더 잡았고 나이스 원래 이런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너무 여유롭더라구 꼭 나온줄 술래 때려서 못죽여요 10초 남으면 이제 저희가 자살을 하죠 괜찮은데 혼돈의 도가니 왜요? 아냐아냐 저 전세 게임 채팅 어흥 어 이거 근접공격이 안맞았네 어 잠깐만 우클릭 있어요? 아 나 없는줄 아 우클릭 없는줄 알았어 아 없는줄 알았는데 이게 우클릭 있었구만 아 혼자서는 다 잡겠지 않은데 그쵸 이제 농락하면 힘들죠 특히 라인은 힘들죠 호그는 그래도 할만해도 맞아 아 너무 멀어 일단 한명만 잡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가시면 하얀 왕 타인왕타 각 아! 우와 이게 안 맞아? 어? 갓 오케이 벽을 안타면 루시우가 느리니까 저기 저 루시우가 먼저다 10초 20초 10초 남았어요 와우 어? 망치? 아 10초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한 번 가보죠 한 번 가보죠 아아 아흥 먹으러 간다 아흥 아흥 장사 잘되네요 다 여기 근처에 숨어있을거 아냐 저기 있네 저기 저번에 저희 숨어있던 여기 위에 어디가세요? 아 이리로 올라가야겠다 진짜 이거 무서워 어디야? 어디갔어? 어딨어? 나머지 하나 저기 있네 저기 2명 있네 저기 2명 있네 여기 3명 다 있어요 여기 3명 다 있어요 아니 알맹이들처럼 허락하고 있잖아 오! 아 뭐야 이거 얘도 개피인데 얘 개피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원래 이런겁니다 왔다 저 왔다 최고의 플레이 이렇게 하면 이거지? 아 아 하하하하 하하